검사가 공범들을 불러서 같은 자리에서 진술 세미나를 하게 하고 만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바로 직권남용입니다. 검찰청법 제4조 사망 위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1000시간 아니면 9시간씩이라고 해도 999시간이에요. 이런 시간 동안을 불러서 회유하고 조사하고 수사하고 위협하고 협박 가까이 가고 이런 것은 인권 침해입니다. 이것은 헌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박상용 검사를 헌법 위반, 검찰청법 위반 그리고 형집행법 위반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이야기했지만 같은 시간에 나간 거 한번 들어봐주세요. 김성태 1시 11분, 방영청 1시 11분, 이화영 1시 11분, 복귀시간 11시 1분 다 똑같아요. 1313호 저기는 어디입니까? 박상용 검사실입니다. 박상용 검사나 법무부는 함께 불러서 연어 파티, 술 파티를 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함께 부른 흔적이 나왔어요. 가리려고 해도 가려지지 않는 겁니다. 저렇게 떡하니 똑같은 시간에 부르고 똑같은 시간에 들여보낸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많은 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모두께 저렇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한번 질문할게요. 혹시 형량을 줄여줄 수 있는데 이재명에 대해서 부러라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여러 차례 들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비방록에도 일부 적어놨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진술을 하면 제가 이재명 대표가 주범이 되고 제가 종범이 되고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뇌물죄가 기소되면 제가 1집에서 처벌받은 모든 내용들이 다 상세되고 없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 상태에서 보석으로 나갈 수 있기를 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고. 네. 그것은 검사의 직권을 넘어선 범죄행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가족을 혹시 데려다주겠다 이러면서 회유한 적도 있습니까?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사람을 면담을 시키겠다고 검찰청에 불러서 면담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저는 만나고 싶었는데 집사람이 계속 거부해서 안 나왔고요. 아들을 만나게 해주겠다. 아들이요? 또 같이 구속되어져 있었던 신명석 국장을 1대1로 면담을 시켜주겠다 해서 같이 만나가지고 또 신명석 국장의 구속상태를 해제시켜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고요. 또 다른 지인들도 1대1로 밖에서 들어와서 면담을 하고 그렇게 했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 변호사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변호사분들이 김성태 측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었던 분들이 여러분들이 오셔서 다양하게 저를 개별적으로 만나서 1대1로 만나고 설득을 하면서 검찰 편을 들고 김성태 말을 듣는 것이 현재 상태에서 가장 나한테 피고인 이와 형한테 유리한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 원하지 않는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회유한 정황들이군요. 그러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변호사가 쫓겨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검찰에서는 문자를 보내서 변호사를 오라고 했는데 그 변호사에게 주거침입 등등 변호사 못하게 하겠다는 등등 협박하면서 박상용 검사가 쫓아냈다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일단 서모 변호사가 저를 위해서 검찰청에 왔는데 시간이 쫓겨서 선임계 같은 절차가 좀 미비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박상용 검사가 변호인 참관을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쓰겠다고 했는데 하여튼 고송이 오가면서 못하게 했었고 또 한 번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현직 교도관이 그런 박검사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행태에 대해서 문제점을 느껴서 교도관이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방용철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가지고 온 문건을 밖에서 들어온 쌍방울 직원에게 전달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걸 검사가 용인해 주니까 교도관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계속 항의를 하다가 박검사하고 아주 큰 소리로 대판 다툼이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